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번호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번호 은퇴 주택연금 과연 좋은가 편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이 가택연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이 가지는 5가지 문제점 하고요 7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평생도록 자기 집에서 살면서 노후 생활비를 주택연금으로 매년 매월 받는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택 하나만 가졌는데 마치 효자처럼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미래에 만약에 자기가 사망을 했을 때죠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연금액이 초과됐을 때 그거를 추가로 징구하지도 않고요 또 미래에 주택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자녀나 상속인들한테 그 차액은 지급하니까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이 이렇게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자면 심각한 문제점들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편하게 주택연금을 선택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는 주택연금의 문제점이거든요 첫 번째는 비용이 과다하다 설정비 같은 것이 나간다는 거죠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설정비는 과거에는 채무자가 부담했지만 요새는 대부분 은행에서 서비스로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의 설정비는 바로 가입자가 부담한다는 것이죠 저당권 비용 등이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이라든가 등록변호서, 지방교육세, 인지세, 대행료 같은 것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로 해서 가격을 좀 올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몇백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공시가격 4억 2천만원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200만원 이상의 초기 설정비용 부담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증료라고 하는 겁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보증료를 받지는 않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보증료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일종의 보험 성격입니다 뭐냐면요 주택연금 지급하다가 오래 장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팔아 보니까 주택연금 가격보다 받은 그동안 받은 연금액이 더 많다 그러면 공사는 굉장히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미리 받아내는 보증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기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주택연금 신청할 때 주택가액의 1.5%나 떼고요 그 다음에 연보증료로 대출 잔액의 0.75%를 매년 죽을 때까지 떼입니다 연보증료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그동안 받아왔던 주택연금액의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은 어떻습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택가액이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돌려주지 않고 공사가 다 가져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공시가격 5억원 기준으로 한다면요 초기 보증료는 750만원을 떼고요 대출 잔액이 1억원이다 그럼 매년 75만원씩 더 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 잔액이 3억원까지 올라왔다 그럼 매년 225만원씩 뗀다는 것이 되는데 대출 잔액은 죽을 때까지 뗀다는 것이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의 이자가 그리 싸지는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매월 이자를 내거나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반해서 주택연금 이자는 갚지 않죠 계속 어떻습니까 대출 잔액에 쌓여가는 것이라서 부담은 덜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그러나 내부에서 주택연금 이자 부담은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CD금리 플러스 1.1% 가상금리를 해서 1.76% 내지는 아니면 코픽스 금리를 통해서 거의 1.72%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싸 보이는데요 연보증료 0.75%를 감안해 보세요 그 다음에 초기보증료도 감안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싸다고 바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의 2.5% 이상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일반 대출 이율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연금액이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60세 종신용으로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요 월 10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년간 받는다면 3억 7천 4백 4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월 104만 원 정도라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거하고는 너무나 빠듯해서 생활하기 곤란하겠죠 정말로 주택연금에서 노후생활비를 전부 다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플러스 국민연금 플러스 개인연금 같은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지를 남한테 임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농지를 개관해서 경작을 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수입 창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전세미 월세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월세인 경우에 보증금 없는 일부 월세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다? 굉장히 좀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임대가 불가능하다 추가적인 전세나 월세로 인한 수입 창출이 불가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 5억 원 기준을 했을 때 시가는 7억, 8억이 될 수 있으니까 전세가 4억 원이라고 가정하여 보고요 월세가 0.5억 원, 5천만 원에 73만 원 정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세 4억 원 내지는 월세 5천만 원에 73만 원 그런데 이 비용을 날리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수입 창출을 만약에 한다면 주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될 수가 있지만 수입 창출을 못한다 그러면 재살 깎아먹기 식으로 자기 집에 살면서 계속 자기 주택을 갉아먹는 그런 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반 규제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요 부부가 모두 주민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해당 주택에 그리고요 1년 이상 미고주 된다면 연금 지급 중지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권이 상실한다 중간에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화장 안 와서 전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금 지급 중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 주택에 살면서 규제가 심하다는 거죠 요즘처럼 조론을 한다 그래도 부부 모두가 한 집에 살아야 되니까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 자리를 비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주택으로 아니면 다른 친척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주할 수가 있는데 이주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시점에 매각을 해서 주택 양도차액을 노릴 수가 있는데 매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하자면 주택연금은 이거 뭐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이자 부담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뭐랄까 연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별로 없고 거의 주택연금이 아니라 가택연금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대안이 있다면 굳이 주택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이 정말로 없다 그러면은 주택연금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안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대안 한번 알아볼까요 주택은 뭐 단독주택 내지는 공동주택이 되겠죠 일단 단독주택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주택들입니다 지상의 2층이고요 지하 반지하로 1층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면요 지상 1층하고 지하 1층은 임대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상 2층 쪽에는요 주인이 살면 되겠죠 전세나 월세가 가능하고요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전세로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월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1개층에 월세 보증금을 5천만원에 월세 73만원이라고 하면 총 87만원 상당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30년간 3억 1,280만원 정도 수준의 월세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주택연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연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받아가면은 나중에 주택을 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택을 지속적으로 자기소유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개층 그러니까 1층하고 지하 반지하 1층을 월세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46만원에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174만원 상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30년 동안에 6억 3560만원이라고 하는 주택연금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한 두 배 가까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택을 지키면서까지 그 정도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면 아주 행복한 것이 되겠죠 여기서 1개층에 5천만원에 73만원이 가능하냐고 여쭤볼 수 있는 분이 계신데요 1개층을 두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반지하를 또 두 개로 나눠서 나눠서 4개를 임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대안 두 번째입니다 단독 주택인데요 지상 2층 지하 1층이 없고 단층인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임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증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2개층으로 한다면 위층에 본인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1층을 임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증축에 좀 무리가 있더라 그랬을 때는 대출을 활용해서 어떻습니까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대안 세 번째입니다 단독 주택인 경우 단층입니다 임대가 불가능하죠 그럴 경우에 신축할 수도 있습니다 신축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다가구 주택 신축 주택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축이다 보니까 전월세 금액 수준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가구를 분양할 수 있거나 어떻습니까 임대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노후생활비는 주택연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주택연금 대안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아파트나 열림이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것을 임대하기엔 좀 곤란하잖아요 신축할 수도 없고 증축할 수도 좀 없겠죠 이럴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대출로 노후생활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미래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추가 대출을 통해서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출이 최고의 어떤 그 대안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출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8억 원 내외의 주택이라면 3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지역을 말하는데요 지방은 좀 더 받을 수도 있겠죠 대출금리 2.6%에서 2.8% 정도 수준이니까 내 집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주택연금하고 비슷한 금액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주택연금 다섯 번째 대안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고 나서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동일하게 단독주택으로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각 후 노후생활비로 충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대안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매각을 하고요 소형주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매각 차익이 좀 생기겠죠 그 매각 차익으로 어떻습니까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면서 평생 소형주택은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차익으로 노후생활비를 쓸 수가 있으니까 주택연금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택연금 대안 일곱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 임대를 합니다 그럼 어디 사느냐 자녀와 학과합니다 자녀와 학과하면 나중에 동거봉양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까지가 있으니까 상속세 절세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자녀와 학과한 다음에 바로 부모님 주택을 임대하던가 아니면 자녀 주택을 임대해서 부모님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물론 동거주택은 1주택인 경우에 10년간 동거주택에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임대로 살다가 자녀 주택은 나중에 매각하고 나서 10년을 채운다면 부모님의 상속 주택 공제도 공제도 6억 원까지 해주니까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쇼도 분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각자 사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독립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방법도 마지막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문제점 5가지 하고 대안 7가지 살펴봤는데요 대안이 없다면 주택연금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도리가 없겠죠 하지만 대안이 7개나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알맞은 대안을 선택해서 실행한다면 주택연금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들 가족 있죠 자녀나 배우자한테 주택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택연금의 문제점 하고 대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